저희가 이 글을 보면 상당히 이질감이 들어요. 이 사람은 과연 세뇌를 당하는 사람인가? 세뇌를 씻기는 사람인가? 정말 한 번이라도 사설보소나 시보소에 봉사활동을 가본 사람인가?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진짜 유기견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희가 이질감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머리 삼촌입니다. 김희철님 유기견 발언 논란에 댓글 다신 분이 계세요. 요로롱님이란 분께서 댓글 다셨는데요. 제가 쓴 글에 답글을 다신 거예요. 제가 남긴 댓글에 답글을 다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요로롱님께서 유기견 문제를 입양 자체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유기견이 생기는 근본 운의는 펫샵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유기견 문제는 입양 자체로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유기견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안락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입양 캠페인을 많이 벌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유기견들은 더 늘어나고 더 포화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을 먼저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요로롱님께서는 유기견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펫샵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2021년도 동물자유연대가 유기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보고서가 제 손에 있거든요. 여기에 봐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유실 유기를 기록한 견종은 믹스견이라고 나와있어요. 다른 종들은 증감이 없고 계속 유기 유실되는 건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202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믹스견들은 그 유기견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2018년까지는 품종견이 발생 건수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는 감소 추세에 들었는데 이 비품종견 믹스견들은 2016년 2019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2000년도까지도 계속해서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믹스견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사슬보호소도 많이 다니고 시보호센터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들어가보면 거의 85%가 믹스견들이에요. 그런데 이 믹스견들이 좀 많이 입양을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입양자들 분께서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면서도 품종견, 어린견들을 많이 찾습니다. 해외입양도 마찬가지로 품종견, 어린견들을 많이 찾고요. 두세 살 이하의 품종견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한국에서 정말 입양 보내기 힘든 진돗개가 해외입양을 많이 나간다 하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올리버쌤의 영향도 있고요. 외국에서 한국 진돗개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도 외국에서 진돗개의 미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고요. 또 외국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피플견종이 많아요. 유기연들이. 피플이 굉장히 유기연 숫자가 피플에 너무 테리어 쪽에 너무 치중이 되다 보니까 한국의 진돗개들이 여러 면에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경로도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반려견은 47.8%가 반려견은 친구나 친지나 지인 등으로 붙어요. 13.2%가 일반 애견샵에서 10.3%가 동물병원에서 펫샵 등 복합매장에서 7.7% 반려견이요. 인터넷 개인간의 거래가 4.5% 동물보호센터가 4.3% 브리드가 4.9% 길거리 판매자가 1.6% 길에서 데려온 게 2.0% 유기장소에서 데려온 게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분석표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동물자유연대에서 만든 겁니다. 유기견 문제를 입양 자체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유기견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펫샵입니다. 유기견의 문제는요. 펫샵 때문에 유기견이 생긴다. 실제로 품종견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종견은 유실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찾아가시고요. 또 유기된 애들도 입양이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믹스견들은 그 숫자도 너무 많고요. 또 입양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기견 문제를 입양 자체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펫샵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골의 반견들, 낮에는 묶여있다가 밤에 풀어놓는 애들, 또 밤낮으로 풀어놓는 애들, 또 그냥 떠돌이개들, 밖에서 떠돌이개들이 반견들이 교별해서 출산을 해서 그 애들이 그냥 자라버린 들깨들, 그 애들이 주 원인입니다. 85%가 그런 반견들에 의해서 강아지가 출산되고 그 출산된 애들이 보호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보호소 들어가보면요. 시보호센터에 들어가보면요. 임신한체 들어오는 애들도 많고요. 출산을 해서 이제 출산한 지 2,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어미랑 같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품종견들도 버려지는 비율이 유기되는 비율이 한 두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조금 감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방송에서 10월 말까지 등록을 꼭 하라고 하니까 다시 일시적으로 조금 증가 추세했고요. 믹스견들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견이 출산을 해서 강아지들하고 같이 보호소 들어오면 성견만 유기견 숫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아지들까지 다 등록을 하거든요. 첫날 태어난 강아지까지도 유기동물로 등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증가를 많이 했어요. 급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시골에 키우던 개들도 동물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버리고 버려버리는 애들이 풀어버리는 애들이 방사해버리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지금 시골계 중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떤 도시는 시골의 반견들 중성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시골에는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성화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동물 등록을 꼭 해야지만이 길에 있는 개들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동물 등록을 해줘야지만이 중성화 비용이 지급이 되는 시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원인이 시골에 돌아다니는 떠돌이경, 반견들인데도 불구하고 중성화를 못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애초 돈으로 쉽게 주고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기도 쉬워지는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법이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동물법이 약한 나라가 아니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법이 강해진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진 법이 시행이 되기도 전에 강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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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물학대를 해도요. 실형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물학대로 하면 다음날 뉴스 기사에 도배가 돼요. 그리고 실형을 주는 기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많이 약하다고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이미 법이 바뀐 게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뀐 법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좀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법이 너무 미약하다고 미흡하다고 하는 언론들이 많아요. 이미 바뀐 법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축산과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경찰관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어떻게 법이 동물보호법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는 경찰관들이 대다수입니다. 최초에 돈으로 쉽게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기도 쉬워진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똑같은 질문이 밑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이 밑에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답을 하겠습니다.